대전충남 녹색연합은 논평을 내고 최근 최민호 세종시장과 채원철 공주시장 당선인이 밝힌 세종보와 공주보 존치와 활용 방침은 4년간 걸친 보호개방 모니터링 결과와 국민 여론을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 세계보를 설치하면서 전에 없던 녹조와 악취, 물고기 떼죽음 등 이상현상이 발생해 지난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 상시 개방을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정권이나 지자체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에서는 안 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